금음 체질 금음 체질 금음 체질 금음 체질 금음 체질 여러분 반갑습니다. 탈란타 누가병원 김정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금음 체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수음, 토음 정도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음 체질은 영어로 플루토니아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금음 체질은 대장이 제일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장을 중심으로 여러 장부가 어우러지고 대장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런 체질이 되겠습니다. 금음 체질은 신체의 5장 5부 중에서 대장을 가장 강하게 그리고 담낭, 쓸개를 가장 약하게 타고난 체질입니다. 또한 엑스레이 상으로도 대장이 가장 크고 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금음 체질에 있어서 항상 가장 강한 대장이 더욱 강해져서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나 두 번째로는 프라이머리 패탈러지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세컨더리는 가장 약한 담낭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체질이 바로 금음 체질이 되겠습니다. 강해진 대장과 약해진 담낭이 다른 장부의 기능을 그냥 믹스합시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인체를 여러 가지 형태의 병적인 상태로 만들게 되는 것이 금음 체질이 되겠습니다. 장부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요. 대장이 제일 강하고요. 반강이 그 다음 강하고 중간 장기가 위가 되겠고 두 번째로 약한 장기가 소장이 되고요. 그 다음 제일 약한 장기가 담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다섯 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반강이 네 개, 위가 세 개, 소장이 두 개, 담낭이 한 개의 에너지 패턴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체질이 금음 체질이 되겠고요. 대장이 금이잖아요. 반강이 수고요. 위는 토고요. 소장이 심이고 담낭이 목인데 금, 수, 토, 심목으로 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체질이 금음 체질이 되겠습니다. 금음 체질에 있어서 체형과 성정을 살펴보게 되면 금음 체질은 검양 체질보다 얼굴색이 좀 검은 편이에요. 팔 체질 중에서 가장 냉철하고 냉정하고 남대한 성품이에요. 그리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별로 크게 의식하지 않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저는 목양 체질인데 저도 굉장히 민감한 축에 속하는 거예요. 맥으로 보게 되면 수양, 수음 체질로 오인하기 쉬운 그런 맥이 좀 금음 체질 맥이 되겠고요. 술을 좀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술을 안 마시면 좀 우울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육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좀 난폭해진다든지 화를 잘 낸다든지 그런 나빠지는 쪽에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녹즙을 마시게 하고 그냥 채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차분해지고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금 체질인데 금양 체질이고 금음 체질인데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냥 늘 꼭 먹어야 되는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생선이나 해산물이나 푸른 잎채소를 드시게 되면 몸은 좋아지는데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이 되고 아주 그냥 그냥 피스풀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금음 체질이 화를 참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화를 확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간의 에너지가 훅 빠지는 거예요. 원래 약한데 그렇게 되면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부모의 체질에 따라서 성격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금음 체질 같은 경우에는 목양, 금음 부모에서 태어난 금음 자녀는 좀 느린 그런 성향이 있고요. 금양, 금음, 토양, 금음 부모의 금음 체질은 좀 까다롭고 신경질적인 그런 성향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금음 체질에도 펀디멘탈하게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질 수가 성격적인 그런 성향을 다른 성향을 가질 수가 있고요. 물론 성장하면서 가장 환경적인 배경이라든지 또는 교육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질 수는 있지만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직업으로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직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야심도 있고요. 그래서 뛰어난 통치력을 가진 위대한 정치가들 중에서 금음 체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날이면 날마다 고기를 먹잖아요. 그럼 폭군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금음 체질은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피카소 추정하기로는 이런 분들이 금음 체질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쉽게 흥분되지 않은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기가 밝아서 의학의 소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금음 체질은 대체적으로 의학의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은 이런 체질적 성향이 잘 맞는 직업으로는 정치가 아니라든지 군인이라든지 화가 이런 직업들이 좀 맞지 않을까 물론 다른 몇화의 직업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직업에 대해서는 언급을 간단히 드리고요. 결혼 상대로는 금음 체질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커플은 첫 번째로 목음 체질, 토양, 목양 순으로 좋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금음 체질의 에너지 구조와 목음 체질의 에너지 구조가 만나게 되면 가장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가만히 있게 되면 서로 가장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조화롭기 때문에 이 두 체질이 만나서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욕심도 있고 감정도 있고 아침의 기분과 저녁의 기분이 다르기 때문에 늘 이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펀드멘탈하게는 좋습니다. 저희 아이 중에 모금 체질의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약속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검음 체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적이에요. 저희 아이는 간혹 훅훅 약간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둘이 만나면 조화가 너무 잘 되어져서 저희 식구들도 아주 그냥 웰컴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질병이라든 이런 부분을 잠시 보게 되면 부모가 모두 검음 체질인 경우에는 검무력증 마슬디스트로피라고 그러죠. 이런 아이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검음 체질은 모든 약이 별로 효과가 좀 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광욕이라든지 사우나 같은 거 지나치게 땀을 내는 것도 좋지 않고요. 수영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산소 운동을 강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땀을 흘리지 않으니까요. 검체질의 감기에는 녹즙 마시면서 휴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 드시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간이 가장 강한 목양체질이기 때문에 약도 먹고 좀 이렇게 하면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아무튼 검체질에 있어서는 약보다는 휴식하고 녹즙 몇 잔 하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검음체질은 상체 운동보다는 좀 하체 운동을 주로 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고요. 검음체질은 푸른색과 노란색이 좋고 검은색과 흰색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푸른색과 노란색은 장부에 좋은 영향 보완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유명한 화가 중에 고흐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그림을 보게 되면 대부분 노란색의 색채로 요사가 되어져 있는데 되게 어두운 색을 싫어해서 노란색으로 자신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어디에선가 읽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분들은 창의성이 강하고 완고한 검음체질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검음체질의 분들은 푸른색과 노란색이 좋다. 옷이라든지 선글라스를 쓸 때는 좀 이런 색을 참고해서 좋을 것 같고요. 술을 보게 되면 술꾼이 가장 많은 체질인데 예술과적 기질이 있어서 가끔은 좀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 술로 달래는 버릇이 붙으면 술꾼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드시고 화를 내면 간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호도주라든지 오가피 이런 술이 굉장히 좋고요. 고기 안주는 안 되는 거고요. 술 해독에는 사우나를 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조개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질병은 육식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화를 내면 오른쪽이 무력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중풍은 아닌데도 반쪽이 좀 무력한 거예요. 검무력증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검음체질이 어릴 때부터 육식을 많이 해버리면 올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검음체질 질병의 특징은 진행성 근유축증이라고 progressive muscular dystrophy 같은 이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검음체질에 육식을 오랫동안 해 오고 녹용이 든 한약을 많이 먹고 심한 화를 오랫동안 많이 낸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진행성 근유축증이라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 예약적인 관점에서 보는 병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검음체질에 있어서 이런 병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고기를 끊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드시면 안 되죠. 육식을 꺾고 화내는 거 참아야 되고 약을 먹는 걸 끊어야 된다면 왜냐하면 검체질은 약이 굉장히 오히려 나쁜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모든 약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모든 약들은 제가 보니까 처방약에 관한 책이 이정도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게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약부터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약까지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어요. 오이 참 그 말은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책이 금양 금음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쓰는 걸 줄이거나 끊는 게 좋습니다. 진행성 건류 측정과 같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고기를 끊고 화를 내는 걸 끊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금음체질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파킨슨이나 검무력증 농내장 간경화 치매 손해가 조금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병과 같은 뇌신경질환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금양체질하고 달라서 아토피성 피부염은 금음체질은 또 잘 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파킨슨 검무력증 농내장 간경화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 질환이 많은데 그중에서 특별히 알러지로 인해서 콧물이 나고 가렵고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런데 육식을 금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소아의 경우에 발열에 관장을 시키면 열이 내려가죠. 금음체질이 열감기 또는 아이가 우유를 먹고 구내점이나 중이염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쓰면 이명과 난청이 올 수 있는데 금음체질이 우유를 먹고 감기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코병이나 기병에 잘 걸린다는 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체질에는 우유라든지 고기라든지 굉장히 해롭잖아요. 그날로 끊는 거예요. 그리고 녹즙을 먹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금음체질에 관해서 1차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요. 나머지 분들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